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의 한상욱입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종목은 HLB이구요. 종목 코드번호 028300입니다. HLB 영상 제가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해주시구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실까요? 일단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 자체는 양호했는데 HLB의 흐름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현 시장이 우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쵸? 저희가 카카오토 친구 추가해주시는 분들한테 허브리핑 매일 장마감하고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허브리핑 안에 모든 시황 브리핑 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 보시구요. 우리 HLB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저께까지 기준으로 외국인들이 어느정도 장난질을 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캐치를 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개파락이 좀 나아졌습니다. 개파락이 좀 나아지고 나서 운봉으로 전환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한국 BNC도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구요. 그쵸? 한국 BNC도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HKE, INO, AB PROBIO 이렇게 머크사 이슈로 엮인 종목군들 또한 무너지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이것으로 반사 이익 수혜를 좀 받아줄 수 있을 만한 HLB는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제로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이날이었어요. 연휴 전 주에는 완전히 포트폴리오에 비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승폭의 길이만 보고 들어오신 분들한테는요. 그게 왜냐하면 제로에 소멸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HLB는 지금 수급적인 부분이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내려와주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가격이었던 5만원과 5만 5천원을 그냥 쉬지도 않고 2거래일 만에 빼버렸어요. 그렇다는 것은 이건 조금 좋지 않다는 거예요. 2거래일 만에 의미가 있었던 이 가격의 밴드 구간을 한 번에 이탈시켰다는 것은 어느 정도 수급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든가 외국인들 입장에서 이 구간에서는 지들이 매수를 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기다려야 되겠죠. 어느 가격 밴드 구간까지 이들이 그 전 구간에서 물량을 모아줬었던 이 구간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일단은 1차적인 가격 밴류 구간을 이탈시켜버렸어요. 그렇죠? 인정할 건 인정하고 저희가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덮어두는 거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때랑 다를 바가 없어요.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올라왔던 이슈 자체가 언제부터 HLB가 코로나 백신 이슈로 움직여줬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고려조차 안 되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넘어가야 되는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리부스라는 이슈로 충분히 구약을 받아줄 때가 HLB의 그다음 강한 파동이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수익 매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마 내가 어느 정도 가격 밴드 구간에서 접근을 했냐에 따라서 내 대응 방안과 시나리오가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1차적인 박스콘 구간을 넘어섰기 때문에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렇죠? 수익 매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5만원과 5만원 5천원의 가격 밴드가 상당히 1차적으로 중요한 가격 밴드였는데 이 구간에서 바로 이탈시켰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실시간으로 봐왔던 이 구간이었습니다. 장대 양복을 하며 본인들이 매수를 해서 주가를 끌어올렸었던 4만원 5천원... 정확한 가격이 얼마죠? 이때 가격이? 잠시만요. 제가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만 5천원이라는 각변드입니다. 4에서 4만 5천원이라는 각변드인데 이 구간에서 다시 한 번 더 메이저들의 포지션을 우리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차적인 고가 부근에서의 박스권이죠. 단기 매매하게 딱 좋은 구간이고 2차적으로 세력들이 돈을 써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려줬었던 이 구간이었죠. 차익 실현하고 물량을 받아줬었던 이 가격 밸드 구간이 중요하고 그 다음 하반 구간 여기까지는 열려있다고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HLB 주주분들 조금 화도 나고 HLB 개잡주라는 소리가 당연히 나아질 수도 있어요. 오늘 들어와서 제이비무건 서울의 120만주 쇼커버입니다. 대차거래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옥매도 포지션은 그렇게 크게 나아주지는 않고 있어요. 옥매도를 쳤었던 금2 쪽에서도 어느 정도 상환을 해주는 포지션과 움직임이 나아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 HLB 투자를 하실 때 조금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고점에서 추격매수 하시는 분들은 힘드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인데 모든 사람이 다 이래저래 힘든 시기를 겪어가면 다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식은 결국 대응의 영역이고 우리는 이 하은가도 겪어보고 우리는 이 하은가도 겪어보고 이 구간도 겪어보고 매직 구간도 다 봤고 상승할 때 이 상승 매직 구간도 체크를 했고 고가에서 차익실현 한 부분까지 체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또 내려와줬네요. 결국 주가라는 것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려왔으면 올라갔고 올라갔으면 내려올 뿐입니다. 결국 그 원리적인 부분을 HLB 투자들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숨 쉬듯이 이어갈 뿐이에요. 내가 주가 하락하는 구간에서 너무나도 힘들고 마음이 아프고 주식장을 못 보겠다고 하면 그건 나의 선을 넘어서는 비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 그릇이 감당할 수 없는 비중을 여러분들이 운용을 하지 않으면 하락폭에 그렇게 연연치 않게 대응을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하락폭에 연연할 만큼의 비중을 담아놨다고 하면 그건 내 그릇에 넘쳐나는 비중이고 그런 것은 내 스스로 컨트롤 할 수 있을 만큼까지 줄여나가시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외인들 수급? 모르겠어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신한금투에서 140만주 들어와줬다고요? 죄송합니다. 얘네들이 이동한 내로운동은 어떻게 됐죠? 이 구간에서 받고 이 물량 또 떠넘기고 이 구간에서 또 떨어질 때 받고 그 다음에 또 반등 주면서 팔아먹고 분명히 그럽니다. 얘네들이 이게 자전 돌리는 창고이기 때문에 사실 얻을 수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HLB 주주분들 다시 한 번 더 힘내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 제 약속드린대로 HLB는 계속해서 꾸준히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시청해주시면 제가 끝까지 대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깔끔하게 HLB 영상 이 정도까지만 진행을 하면서 마감을 하도록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대로 허브리핑 꼭 받아서 봐 보세요. 왜 그러냐면 내가 시장을 알아야지 내가 투자할 때 성공하는 겁니다. 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도 모르는데 무작정 투자를 한다고 해서 내가 절대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주식투자는 시장의 최우선입니다.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허브갠드TV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는 방식은 HBTV 천사 이고요. 친구 추가 아이콘 클릭 한 번 해주신 다음에 아이디로 추가 아이콘 클릭 한 번 해주시고요. 여기서 HBTV 천사 검색 후에 친구 추가까지 클릭 한 번 해주시면 저희 채널에 오실 수 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